아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 내가 가진 물량도 다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쟤네들 것까지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이 소리가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요거에 대해서 답을 못 주면 이게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건데 이거에 답을 주는 방법으로 세상에 중국이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에 했던 그 전략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대학생들에게도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완화해줬어요. 지금 중국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완전히 버릇을 좀 고쳐놓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달리 반드시 달러를 벌어야지만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식량 먹거리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가 또 역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량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화폐는 달러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벌어야 중국이라는 국가의 펀더멘탈이 유지관리가 되는데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의 수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기미가 보여요. 그러면 달러를 못 벌어왔는데 그럼 중국이 뭘로 이런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죠? 그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선택했던 신의 한 수가 광업이에요. 미국이 반도체 장비 중국이 못 사가게 막고 반도체 기업들과 협업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반도체를 아예 못 생산하게 만들면서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을 후기 철기 시대로 돌려놓으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니네들이 결국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하면서 신의 한 수로 그동안 칼을 갈았던 게 뭐냐 하면 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자원 흔히 말해서 희소금속이라고 부르죠. 그 희소금속에 대한 전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급 권한을 중국이 가졌다 할 정도로 중국이 공급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을 지금 통제하거나 미국에게 너희 그럼 그 물건 못 받았어 라는 형태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안 넘겨주는 대신 중국은 그럼 너희들도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 못 가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이 큰일 났네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중국산 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네 그러면 중국산 광물 말고 어디선가 광물을 더 캘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 저놈이 또 다른 데서 광구 개발해서 캘려고 하네 그럼 중국은 그걸 자기가 더 먼저 자원 개발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외에 가서 그 나라 땅 밑에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권 좀 넘겨주십시오 하려면 또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달러가 너무너무나도 귀해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또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부동산이에요. 수출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국은 앞으로 내수 중심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그 내수의 중심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딱 봤더니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자초되는 모습에다가 중복 투자까지 있는 과정에서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내수를 부양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죠.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그동안 싹쓸에 갔던 부동산 개발권 그걸로 인한 중국의 부동산 양극화 중복 투자된 것들에 대한 시장 조율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이 중국의 나름대로 자산가들이 또 선택한 길이 뭐냐 하면 어라 우리 자산의 일부를 또 국유화하고 뺏어가려고 하네. 그러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한다 해외에 은닉해야겠죠. 그럼 해외 재산 은닉할 때 또 뭐가 필요해요. 딸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중국이 위아나가 약세가 됐고 위아나가 약세가 되니까 더더욱 에너지나 식량 사오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은 되게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은 예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는 좀 다른 기저로 움직였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인 건데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어떻게 흘러갔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부시 대통령이 법을 바꿔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들이 런칭이 됐는데 금융회사들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팔고 나서 이 대출을 자기가 그대로 떠안고 있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니 이거 자칫 잘못되다가 불안전한 자산이 될 것 같은데 대손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다시 독특하게 쪼개서 다시 이걸 분산시켜서 다른 금융상품에게 판 거예요. 파생상품으로.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미국 내의 모기지 상품이 파생상품으로 바뀌어서 전 세계 금융회사들에게 다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부실이 일어난 것이 자연스럽게 미국 내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금융시스템에게도 위험이 전가돼서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흘러간 거냐면 중국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 지원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중국의 은행은 크게 6개로 분류하는데 대중소은행에다가 현 단위의 농협 그다음에 현 이외의 농협 그다음에 마지막 촌지은행 이렇게 6개인데요. 이 은행들이 거의 부동산 pf에 해당되는 그런 대출을 거의 다 해줬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냐 이론적으로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에게 그것도 저 정확히 말하면 국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국내 은행인데 이 은행의 대부분은 국가에 관할하려 있거든요. 은행이 국내 부동산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못 갚겠습니다. 이자 못 내겠습니다. 하니 이걸 쉽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자 탕감해 주고 만기 연장해 주고 하면 한 곱이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먼과 달리 중국이 만약에 딱 마음 먹었다 그러면 바로 한 곱이 넘길 수 있어요. 상당 부분. 그런데 그동안 그럼 교수님 왜 이렇게 중국에서 불협함이 많았습니까. 헝다 비구이 위안 등등. 그 이유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전략전술을 짜는 과정에서의 불협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일부 짠 것 같습니다. 일부 짠 내용이 되게 웃겨요. 우리 부익남님께서 나중에 오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옥석을 가려서 일부 부동산 개발 회사는 사주자 살려주자 나머지는 우리가 좀 구조조정 하자. 그리고 그 ceo들이 그동안 엄청난 돈 번 것도 인민들의 어떤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일부 사유재산 또 이렇게 땡겨서 해결하는데 쓰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살려주기로 한 회사들에게 야 저기 부실한 저 부동산 개발 회사 두 개 네가 인수해 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실한 부분은 내가 잘 털었어. 인수해 가 했을 때 이 사람이 당연히 질문할 게 뭐겠어요. 아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 내가 가진 물량도 다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쟤들 것 부실된 것 좀 털었다 하더라도 내가 쟤네들 것까지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이 소리가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주면 이게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건데 이거에 답을 주는 방법으로 세상에 중국이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에 했던 그 전략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대학생들에게도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완화해 줬어요. 대학생도요? 그냥 돈으로 그냥 대출로 해결한 거네요. 네. 그렇죠. 대학생들에게 중국에 아직 학부 다니는 대학생들이요. 대학원생도 아니고요. 학부 다니는 애들에게 이런 겁니다. 일종의 예를 들면 야 너희 곧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취업할 거잖아. 그러면 그때 또 집 사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중국 봤잖아. 집값은 계속 올랐어. 그러니 지금 사. 미리 사라. 대출해 줄게. 그러면 저는 대학생인데 돈 못 갚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금융상품은 대학 다닐 때까지 갚지도 말고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도 일정 기간 유예를 해 줄게. 그 뒤부터 네가 원금이자 갚으면 돼. 이런 금융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걸까요? 대륙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옛날에 우리 대학생들한테 카드 발급하는 것 정도는 했지만. 그거예요. 우리 카드지만. 이제 이거는 카드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를 파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결국에 돌려막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어 가지고 나중에 돈을 다 벌어서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 걸 텐데 이게 돈을 못 벌면 해결은 안 되는 거고 결국에 언젠간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살아나고 날러도 이제 더 벌어야지 되는 걸 텐데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은 그러면 끝장을 만약에 보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도 중국을 진짜 죽인다고 하면 미국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일부 입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생겼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유권자들에 대한 정책 선호도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들도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원하는 정책적인 기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국을 더 압박해라. 더 해라. 네. 좀 타격을 입더라고요. 아니 중국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조금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격화된 거고 그들이 보기에는 격화죠. 그리고 중국 저가 상품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도 일부 없어졌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상한 화공약품으로 만든 값싼 마약을 뿌려가지고 말이지. 지금 미국 내 사망률 1위가 지금 그 마약 때문에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든 눌러야 된다가 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희망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선거가 내년도에 본격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계속 묻고 떠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누군가 후보가 나는 이래서 중국을 압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공화당은 그래 그럼 난 그것보다 더 강하게. 그럼 그 민주당에서 그걸 보고 나도 더 강하게. 그럼 난 더 강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게 진짜 끝장을 한번 보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 필요한 게 히토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문율을 이번에 하나 깨고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미국은 자국 내에 있는 자원은 웬만하면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 미국 국무부 보고서인데요.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 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광종 광물 자원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35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35종을 그동안 누가 제일 전 세계에서 많이 캐고 있었고 우리는 누구에서 누구로부터 제일 많이 수입해왔는지 조사해봤더니 그 35종 중에 20종을 중국이 캐고 있었고요. 제일 많이 캐고 있는 나라가. 그러면 미국은 그 35종 중에 어느 나라에게 제일 많이 수입해왔는지 이걸 분석해봤더니 그중에 또 상당수가 중국에서 사오고 있었던 겁니다. 큰일 났네. 그래서 바깥을 쫙 살펴봤죠. 호주라는 자기 미국의 최우반 국가에게 너희도 자원 많잖아. 혹시 개발할 거 있는지 찾아봐 했더니 중국이 이미 다 투자 다 해놨고. 그리고 저기 유럽도 가봤더니 중국 자본이 상당히 많이 이미 침투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처음으로 본토 안해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참 미국은 끝까지 부러운 나라. 치트키 쓰고 있어요 맨날. 또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었네. 이거였어요. 그러나 미국은 웬만하면 개발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자원이라는 건 언제 그 가치가 더 높아질지 모른다는 믿음이 하나 더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oecd 국가들은 웬만하면 광업을 잘 안 해요. 자국 내에서. 아무래도. 환경오염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단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서 발표한 이유는 중국에게 까불지 마 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미국은 아마 바깥에서 개발을 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번에 또 책을 쓰셨잖아요. 세계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지정학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돈의 흐름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반도체 전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었다가 어 아니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런 동맹 칩포 동맹 이런 거에 지금 하나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것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탈석유 사회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의 전략적 가치는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중동의 한 나라 빼고 모든 아라비아 반도 모든 국가의 미군기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생기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내가 다 관리하겠다라는 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슬슬 중동의 허업을 판 모래사막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그래서 발을 빼기 시작했죠. 그런 과정에서 빈살만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이 이상하게 중국과 다시 친해지면서 미국에게 나 이러면 중국과 친해진다. 나 이제 석유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러고 있는 모습들도 일부 체계 기술을 자세히 해놨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반대로 이런 현국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의 대상이자 중요시 여겨야 될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이제 석유가 필요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약해지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나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그리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해요. 뭡니까 하나가 2차전지고요. 2차전지. 또 하나가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균질한 자원이 아니에요. 인풋을 내가 조정할 수가 없죠.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햇빛이 더 들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2차전지와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불균질한 이 인풋을 아웃풋은 균질하게 만들려면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반도체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이제 21세기 에너지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홀드해야 될 두 가지 기술인데 아주 공교롭게 이 두 가지 물건을 다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중국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그러면 정말 가상의 상상력이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악화돼서 중국이 자신들의 영해에 근접해 있는 국가들의 대양으로 나가는 걸 막아버렸다. 그럼 미국은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전지를 어디서 조달 받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도체 공장은 미국 본토에 가져와라 그래야 내가 니네 물건 사줘 이렇게 굉장히 고압적인 조치를 한 이유가 지정학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맥락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중국과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혹시나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정학적으로 너무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대만도 어쨌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대만이나 한국 둘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챙겨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대만을 챙기기가 십상해요.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미국이 챙겼던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공산 진영에 바로 인접한 국가들이에요. 20세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공산권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확산되는 걸 막을 제일 좋은 방법은 공산 진영에 인접한 국가가 자본주의로 따뜻하고 풍요롭고 번성하면 공산 진영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확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 유럽에서는 동독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바로 밑에 있는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등이죠. 싼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때 덕 많이 봤죠. 사실 덕 안 봤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게 9월이지만 9월 너무 많이 했나 9월 이상 되지만 미국이 우리 물건 여러 나라 중에 사준 것도 있고 공부시켜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조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정학적인 가치로서 더 귀한 존재가 대만이거든요. 중국을 뼈아프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을 가장 뼈아프게 만드는 건 바로 대만이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중국 저건 우리의 지자체지 국가가 아니야 해놨는데 미국이 대만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준다? 중국 입장에서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대만 물건을 쓸 가능성이 많고 같은 밸류체인을 구성해야 된다면 대만 기업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실제 그건 지금도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 TSMC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삼성전자를 사실 더 뛰어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도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 때문인 것도 맞나요? 충분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TSMC의 기술력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출중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국가 단위의 교섭과 물류 그다음에 무역이 어느 쪽으로 좀 더 흘러가게 만드느냐라는 교묘한 장치들까지 다 감안해보면 확실히 지금 대만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국내 기업은 어떤 힘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 반도체는 지금도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의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산업이에요. 계속 커져요. 반도체 산업이. 그러다 보니까 TSMC 혼자 캡파로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러면 일부 반드시 삼성과 SK하이닉스에도 기회가 오고요. 물론 자꾸 성장하니까 TSMC가 일본과도 합작회사 만들고 미국에도 더 하고 하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회가 와요. 그리고 TSMC의 주력 분야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누가 발주를 해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는 그 업태의 특성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쉽게 올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표준화된 물건을 계속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 한국계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어요. 이렇게 큰 공장 시설 투자해서 누가 지금 뒤늦게 그거 만들어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단가 확 낮춰서 쫓아낼 수 있어요. 동네 목욕탕 우리들이 큰 거 한 거야. 그런데 조그마한 목욕탕 하나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목욕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맞추는 거죠. 쿠폰 막 뿌려. 쿠폰 뿌리고 그렇게 해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운드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전 세계 1등 발주처 2등 발주처 3등 발주처 줄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누가 나 그동안 tsmc 부탁했는데 이제부터 삼성전자에 부탁할래. 하는 순간 1, 2등 바뀌는 거예요. 하다못해 애플이 다음 애플 휴대폰에서는 삼성에게 발주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바뀌어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옛날에 우리 매물이 반도체처럼 LP다 이런 회사들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매출 셰어 전 세계에서 1% 올렸습니다. 내년에 2%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북극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